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웬만하입니다 그냥 켰어요 뭐 하려고 켠 거 아니고 저는 오늘 공연하고 뭐 찍을 거 있어가지고 잠깐 어디 왔는데 강원도에서 공연하고 강원도 쪽에 바로 공연 끝나고 뭐 찍으러 왔어요 몸이 아직 안 좋고 목이 엄청 아프고 그러네요 근황 열심히 작업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냥 앨범 준비하고 그러고 있어요 단콘 끝났으니까 단콘 끝나고 첫 라반을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운동해서 그런지 살이 빠졌어 술을 끊었고 안 마신 시험 됐고 여러분 저녁 먹었어요 여러분 저녁 먹었어요 음 음 음 음 아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첫 단콘 잘 마친 기념으로 우산들에게 안마디 하자면 음 음 음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재밌었고 정말 내 노래를 그렇게 다 외워서 나처럼 열심히 불러주는 걸 보고 진짜 너무 고맙다 라는 생각을 했죠 아 저 진짜 죽을 뻔 했어요 그저께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지고 와 진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음 음 사클 안 없어진데 다행이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냥 잠깐 캤어요 여러분 잠깐 오랜만에 키고 싶어서 켰고 여러분 뭐하십니까? 어 근데 난 항상 라방 딱 키면 엄청 많이 들어왔다가 다 나가더라 내가 너무 재미없나봐 내가 너무 재미없나봐 왜 안 풍선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오래 하고 있었는데? 거짓말 안 속아 안 속아 아 책도 요즘 열심히 읽고 있고 책에 좀 다시 재미가 들려가지고 재미있더라고요 요즘 읽는 게 부산에서 산 콘? 하고 싶다 몇 명이나 올려나? 단컷? 내가 앨범 내야 하지 이거 비타민이어서 괜찮아 이건 비타민이야 전담도 목 건조해진다고 해서 안 뺐어 여러분이 저를 많이 많이 찾아주시는 찾아 찾아 주셔야 거기로 제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담배 안 끊었는데 담배 안 끊었어 미비 같은데 댓글 달고 알면 가끔 읽어요, 많이 달아주세요. 자꾸 핸드폰을 가리는 그림자. 너무 춥지? 맞아. 감기 조심해요, 정말. 진짜 고생합니다. 여러분, 나 신곡내면 또 많이 들어줄 거예요. 근데 나 진짜 이번 차트 신기했다. 딱 뭐였지? 34위였나? 찍었잖아, 다음날. 근데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안심하면 안 되는구나 싶었지. 하지만... 아, 뭐가 미안해. 난 다음 걸 또 내야지. 더 좋은 걸 내면 되지. 알아, 많이 들어준 거. 너무 고마워. 알지? 미안해하지 마. 미안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굿나잇? 언제쯤 나오는지는 비밀이고. 다음번에는 안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알겠죠? 나 삔떠 안 상했는데? 내가 삔떠가 왜 상해? 36위 찍은 것도 정말 고마운 건데. 그대여 나의 맘에 불빛이 되어 공약을 못 한 게 좀 아쉬웠지. 우리 데이트하기를 했잖아. 네. 네. 흐흫. 뚜두두두두. 뚱뚱뚱뚱뚱뚱. 뚱뚱뚱뚱뚱. 뚱뚱뚱뚱.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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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공약부 데이트 그게 메리트가 없나 봐 힘든 게 아니라 약간 목이 잠겨서 살이 좀 빠졌어 한 3kg 빠졌나 지금 몇이야 딱 5분까지 아주 환승연에? 환승연에 안 봐요 재밌나? 재밌어요? 봐볼까? 최신 프로젝트 스포일러 오늘 앨범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재밌는 콜라보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제 곡들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재업로드에 릴픽 노래가 있는 이유는? 그게 무슨 말이지? 뭐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노래니까 좋아요 누르지 않았을까 비니 루이비톤 거예요 아직 팬싸 계획은 없어요 아직 팬싸 계획은 없어요 비니 루이비톤 콘서트 거고 나 콘서트 저번 주에 끝났어 잠이 안 와? 나도 요즘 그래 매일매일 행복하면 좋겠다 너도 텐션이 낮은 게 아니고 나 목 때문에 그래 굿즈? 굿즈 만들면 많이 사줄 거예요? 나 굿즈 만들면 뭐 만들까? 비니? 근데 이제 또 여름오면 못 쓰고 2024년 목표 노래 많이 내기 굿즈 나오면 싹쓸이 할 거야? 굿즈 나오면 싹쓸이 할 거야? 목걸이 오늘의 TMI 자고 일어났는데 귀가 너무 먹먹해서 뚫리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 귀가 안 뚫려가지고 어때요? 나 괜찮아요 감기 걸리면 귀가 막혀요? 원래? 나 지금 흔들 침대 같은 거 위에 있어 아 진짜? 감기 걸려서 그래? 나 독감은 아니라는데 나 독감은 아니라는데 하루만 만나볼래도 자 3분인데 여러분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요즘 무슨 색? 요즘 라벤더 색이 좋아 이 머리 색깔 지금 흰색이에요 향수요? 향수 저 너무 많이 쓰는데 프레젤링 말 쓰고 그리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톰 포즈도 쓰고 그 검정색 말 그려져 있는 병 있는데 까먹었어 강릉에서 뭘 즐길 수가 없었어 공연 저녁 때 이거 하고 끝나가지고 봐라 단콘 끝나고 공허하진 않고 또 하려면 빨리 앨범 내야겠다 라는 생각 나티랑 콜라보 언젠가 하겠죠 우리 나티 얼마 전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멋있고 자기 주간도 바꿔고 근데 요즘 콜라보 하고 싶은 앨범 창모 형? 창모 형 근데 이제 곧 앨범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기대 중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있죠 2009년생이랑 친구 어떻게 너와 나랑 아홉 손 차이 나는데 알아듬지만 그achts의 아름답게 돼 인간의 음영은 창모 형은 이만 창모 형은 창모 형이 지방 단콘 뭔가 이렇게 다른 지역 단콘을 많이 물어봐주시는데 더 많이 저를 찾아주셔야 제가 이렇게 뭔가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눈화장이 예뻐요 말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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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랑 콜라보? 필자만 준비된다면 언제든 화장은... 메이크업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몇 시야? 8분이니까 2분 뒤에 꺼야겠다 메이크업 이제 이거 방송 끝나고 지워야죠 근데 사람들이 다 나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추워요 많이, 날씨가 감기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고 행복하자, 그래 고마워 우선 늘 사랑해 항상 진심이요 완전 진심이고 10분이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만나요 항상 멀리서도 응원할게요 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나올 것들도 아무튼 잘자 안녕 굿나잇 사랑해 나도 잘자 고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iff